근데 에나멜이 아직 완전히 마르지가 않아서 닦을때 살짝 번지거든요 어쩔 수 없지 마르는 속도가 있으니까 에나멜이 좀 걸리니까 잘 닦네 정말 잘하는데요 참 이런 부분 세트를 이 부분 작업할때 은근 신경쓴단 말이야 손에서 묻어나네 면봉 아껴쓰지 말고 팍팍 써 이거 제꺼에요 내꺼인 줄 알았어 내꺼 막 팍팍 써 내꺼인 줄 알았어 오 개설될다 깔끔하다 고생했어 조금만 멋진데